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시은 연구원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셨나요? 네, 하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닭고기 제품 회사이고요. 매출의 대부분이 6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료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닭고기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이달의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소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육고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를 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단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단가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실적 증가, 기대감도 나타나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일반 소비자보다 식당이라든지 단체 급식 같은 B2B 형식의 소비가 다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치킨도 먹어야 되고 아니면 여름철에 치맥이라든지 삼계탕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 3,700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눌리게 되면서 윗고리가 크게 달렸었는데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정배열 만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양봉 중요 라인을 3,700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전용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700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순환매 형태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접근을 하시다기보다는 자리를 잡아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개 관련주들 움직임 상당하죠. 오늘 장 20%까지 뛰어올랐다가 지금 9%대 상승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임 살펴봤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셨나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오늘 간만에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 굉장히 잘 맞는 종목군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게 되면서 추후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역시 마스크 해제 시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화장품의 기초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팜오일이라든지 글리세린의 어떤 국제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에서도 지금 판가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판가 인상은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치약이라든지 샴푸 등 이런 생필품 등을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동사의 계열사의 이니스프리도 지난달에 화장품 가격을 한 36%까지 상승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뚜렷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좀 눌려있는 상황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